안녕하세요 너비야스 큐멤브입니다 국제방당에 3방 가격이 좋고 청소 좋은 집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남북통구조입니다 비번키가 있고 북향쪽으로 가는 방향이구요 여긴 남향 거실쪽입니다 TV가 하나 큰 거 있고 남향에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등은 다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중앙 에어컨에 보일러 있구요 남향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침대랑은 없는 거 손님이 가져오셔도 되구요 만약에 주인 보고 해달라고 하시면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방은 안방입니다 가구랑은 다 빼가지고 아직 세팅이 안되어있어요 안방 화장실 평수가 160평짜리 구조거든요 거실 화장품 거실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아이들 쓸 수 있는 북향방입니다 식탁 냉장고 냉장고는 좀 오래됐어요 냉장고 오래됐는데 작동은 잘될 겁니다 북향 창문 이쪽은 주방청이에요 주방청 샘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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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국제공장 체방을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시죠 비어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